아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좋은데요. 차가 작아서 또 실질 못하겠네요. 아 그러니? 한 개씩밖에 안 돌아가서 죄송해요. 다음번에 또 많이 갖고. 참여해서 가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죠. 공부를 좀 해야지. 우리 시아버지가 백댄에서 찍으려고. 요즘에 동생이 한 3,000평 짓는데요. 하루에 한 백댄씩 짜내니까 막 힘들어가지고. 요거는 비품인데 한 박스 만원밖에 안 안 돼요. 그래가지고 내가. 우리 시원하면 갈까요? 그래. 주문하시면 갖다 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